안녕하세요. 맥기스케일입니다. 아카데미의 한국콘 K311A2를 시작하겠습니다. 한국 남성들에게는 이치모탈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. 1대35 스케일이기 때문에 확실히 작습니다. 밀리터리 종류는 완전히 조립 후 도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7분 정도 조립 영상이 이어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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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클리어 파츠입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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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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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